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영어 성평을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Fire from Heaven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After Solomon died, God's people had many bad kings. King Ahab was one of the worst. His wife, Jezebel, worshipped the false god, Baal. Um, Baby, Wang이 낸 다음에, Solomone이라는 아들이 낳았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신들이 많았대요. 우wer 내가 뭐라고 불이 봉쇄 puff 오이! 오이! 이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다현실을 믿게 됐대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요 이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게 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믿기로 했대요 아 여기 뭔데 그래서 다들 산으로 모였대요 그래서 뭐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뭐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되는 사람이 시로 믿기로 했대요 음 음 음 음 그걸 저기 이렇게 위에다가 소리 죽여가지고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굳이 불을 믿는 사람이랑 그래서 그걸 불러 태우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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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어 이렇게 거기서 일단 손을 올려놓고 했는데 물이 막 넘쳐났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본드를 받았어요 엘라이저가 기념하셨습니다. 바로 불이 천국에서 부어버렸습니다. 불, wood, stones, water, 불, wood, wood, and water. 사람들은 앉아서 부르며, The Lord is God.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불이 천국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물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tirahahaha 모든 걸 다 태웠대요. ss öyle storm or e os 3 3 3 3 3 4 4 5 5 6 5 5 5 5 5 5 5 5 6 6 9 9 10 10 11 11 11 12 12